우왁 우왁 아이고 제발 좀 그만해 이번에는 또 어떤 남자길래 관심도 없던 교회를 가고 블로그엔 하루 종일 오직 주님 찬양 이번에 만난 새 남친은 교회 오빠 내 말 맞지 난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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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 안 돼 난 무교였는데 또 시작이 굿 여우 같은 기집에 여우 같은 기집에 남자만 만나면 달라지는 분량은 여우 같은 기집에 굿굿굿 시작된 사람 이번에는 또 배차린이 담가에 가진 우리야 우리 집 그 집은 가려나 에이 영화 같은 기집에 굿굿굿 시작된 사람 넌 정말 못 걸려 왜 이래 한 달 늦도록 연락 한 번 없었던 네가 요즘 바쁘냐며 얼굴 좀 보자고 왠지 좋지 않은 예감이 들었지 저번에 말한 새 남친은 양반이라 헤이 어쩌땐 그래 그래서 매일 연락했니 넌 항상 그렇지 양심도 없어 영화 같은 기집에 영화 같은 기집에 영화 같은 기집에 남자만 만나면 확 달라지는 분량 영화 같은 기집에 톡톡톡 끝난 네 사랑 이번엔 진짜라면서 더 이상 안 봐줘 안 봐줘 나 이제도 안 볼래 영화 같은 기집에 톡톡톡 끝난 네 사랑 잘 먹고 잘 살아 오오오오 그래도 친구데 오늘 널 보니 마음이 정해져 나라리라 널 울리는 그 녀석 그냥 달고 새롭게 시작해 사랑이란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할 수 없는 낯을 사연은 새 넌 눈 Ka서 새로운 남자를 찾은 거니 여우 같은 내 친구